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재 인천시의 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언론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송영길 시장은 부채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사업을 중단해 자금 동력을 끊는 것보다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배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송영길 시장은 인천시의 부채에 대해 무조건 안 쓰고 사업을 무리하게 중단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 시장은 최근 기자 등 언론인들과 가졌던 좌담회에서 시의 부채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업 중단은 오히려 더블 딥과 비슷한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시장 때부터 시작해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줄여 업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자금순환이 막히면 그것이야말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일종의 지름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 시장은 이어 최근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축소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물고가 트이고 있는 것을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물론 최근 롯데 등 국내 기업들이 투자유치의 뜻을 밝혀 이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송 시장은 과거 경제자유구역이 여러 재반적인 문제로 특별법 적용 시점이 늦어 이로 인한 발전의 속도가 더디긴 했지만 인천은 경쟁력 있는 입지를 갖춘 만큼 세계적인 경제특구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사람의 신체 조직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 인체의 신비전이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실제 인간의 몸을 표본화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을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먹만한 크기의 해골부터 축구공만한 크기의 해골까지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이 표본들은 생후 6개월서부터 70세까지 실제 사람의 머리뼈입니다. 이 밖에도 손과 발 등의 관절과 장기, 신체에 고르게 분포돼 있는 혈관의 모습 등 우리 몸에 있는 조직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이곳은 인체의 신비전이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임신 중 태아의 모습에서부터 운동하는 선수의 근육 조직까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생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모형이 아닌 실제 사람의 몸을 해부해 표본화한 이번 전시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몸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고 즐기는 전시를 넘어 인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온가족이 체험하는 2010-2011 인체의 신비전은 내년 1월 9일까지 계약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민트TV 뉴스 이지은입니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물자 전달 및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지회가 매년 실시하는 이웃돕기 활동은 보는 이들에게 진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월미도 입구에 위치한 중구 북성동 제8부두 건너편 신식 공장과 아파트가 주변에 들어섰지만 아직 60, 70년대 빈민가의 모습을 안고 있는 개발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 지난해부터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연탄과 쌀 등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지회는 인천지역 내 쪽방촌 등 빈민가의 생필붐 지원과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설협회 인천지회 측은 최근 인천에서 활발한 개발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비롯한 몇몇 곳은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이러한 지원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르기는 우리 전 회원사가 모두 공감하는 바로 사회봉사활동 및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으로 매년 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건설협회 인천지회가 지원하는 물품은 연탄 만장과 쌀 300포, 라면 300박스 등으로 약 2천만 원에 이르는 수량입니다. 건설협회 인천지회 측은 이곳 말고도 숭이동과 만석동 등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5년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회 측은 사회 환원을 위해 내년에도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밝혀집니다. 지난 10월 초 양해각서가 체결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에콰도르에 대한 경제개발 모델 수출과 관련해 라파엘 코레아 델가도 에콰도르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라파엘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와 과학기술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이러한 한국의 경험이 에콰도르의 전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을 위한 공연과 할인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5일 오전 11시에는 인천시립합창단이 고3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고 26일 오전 11시에는 인천시립교양학단의 11시 콘서트가 열립니다. 두 공연 모두 만원 이하의 가격에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보유 중인 44필지에 토지 76만 천제곱미터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옵니다. 총 316억여 원의 매각가격을 예정하고 있는 이번 매물들은 서울시 부로구, 궁동을 비롯해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인천시 남동구 간섭동 등 교통접근성이 우수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3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